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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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버거운 인생을 산 것 같아 또한 그냥 내 양 어깨가 오늘은 우리 쪽이죠 언니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양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쌀 열감아 열감아 올리는 딱 그런 기분 또 머리에도 쌀 열감아 딱 올리는 기분 또 가슴에는 또 백감아 또 얹는 기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다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나한테 참 그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건다 하지 그런 말 있죠 그게 딱 오늘 언니 같아요 많이 안쓰러운 게 그냥 내가 혼자 오늘 남편 뷰를 맞춰주면 내 식구들이 조용할 것이다 또 우리 집안이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또 그리고 언니가 남편한테 또 뒤인 게 있나봐요 뭘 뒤었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그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나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을 했어 네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말에 삐져 너무 잘 삐져 삐지다 보면 내가 3일 동안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런 사항이 싫어서 네 내가 오히려 빌어야 돼 네 여보 내가 미안해서 밥 먹어 어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하니까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응 남편은 애기 다루듯이 다루어야 돼 그래도 잘 안 풀어져요 응 정말로 정말 막 이게 성격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내가 성격이 너무 변한다 이만하죠 네 꼭 올라온다 이 덩어리가 덩어리가 올라가요 네 매일 오를 거야 아마 입속으로 좀 그 덩어리를 좀 품어 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합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합병이 이미 생겼고 네 그렇죠 남편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자기가 큰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남편 성향이 자기 위에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남은 밑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일이라도 자기 사업이라도 깨끗하게 매집을 짓는 사람이냐 그것도 못돼 정업은 자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그러면 정업원이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커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당신 신랑은 아니었어 당신 신랑은 당신이 사장했을 때도 자기 정업원을 사람 취급 안 했어 그 와중에 일종의 당신 신랑이야 어 뭔 말인지 알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뜻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돈 주고 너한테 고용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하냐 자기는 할 말 다 해 네 그러면서 자기는 나머지 직장 생활했을 때 남이 이만큼도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일 나가겠어 안 나가지 그치 싫은 소리 자체를 싫어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 내 사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이 망해서 내가 놀게 보여요 지금은 뭐 자영업도 사업이고 다 사업이니까 장사도 사업이고 요식업도 사업이고 다 근데 성향 자체가 배짱이 없어요 어 그리고 그냥 내가 사장이란 명칭만 써놨지 사장이라고 진짜 사장들은요 화장실 청소도 사장이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사람 내 와이프한테도 여보 당신 머끄락들었어 빨리 주워 애들한테도 이거 네가 어지르는 거니까 빨리 주워 그냥 물 좀 떨어졌다 이거 빨리 닦아 잔소리 잔소리는 안 해도 될 잔소리를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눈 딱 눈만 굴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지적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언니는 언니들은 죽어붓같이 힘들고 애들은 애들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네 이걸 어떻게 비워 맞추고 살아요 근데 웃긴다 그 진짜 웃긴 건 부창 부스라고 언니가 그런 신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어 응 언니가 이렇게 기를 들여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응 그냥 아닌 건 여보 아닌 거 같아 딱 했으면 되는데 말 자체를 못 해요 예 그리고 뒤에서 꽁알꽁알 꽁알꽁알 응 애들하고 쫑알쫑알 너네 아빠가 왜 그런다니 그니까 신랑이 봤을 땐 딱 이런 짝이야 자기 앞에선 쪽들도 못 쓴 게 지들끼리 나를 딱 왕따 시킨 기분이 들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더 자기란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더 애들한테도 잔소리 안 할 것도 한 번 할 것도 다섯 번을 하고 한 번 할 것도 열 번을 하고요 그냥 돈 그 사람 돈이 뭔지 몰라 언니가 돈 벌어온 걸로 우리 식구들 먹고 충분히 남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우리 애들 땀에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 내 와이프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성향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야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술이 마실 수가 없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딱 직장 생활 딱 끝나고 그 한 잔의 피로감 딱 마시는 술이 당신 직장 언제 끝나나 그 기다린 사람 같아 술 한 잔 하고 싶어서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내년에 나아진다 내후년에 나아진다 그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냥 남들 가르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지 남들 말에 절대로 내가 호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운도요 내가 받아 먹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년에 돈 벼락이 우르륵 떨어져도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끝이에요 모레 일 안 하면 끝이에요 지나가 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언니는 하고 한 날 돈복은 언니가 있단 말이죠 하고 한 날 언니가 신랑 몇 개 살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신랑이 맞들었어요 언니가 열심히 악바리처럼 일해서 집에 갖고 오는 거 나 없어도 이 사람 잘 살구나 어? 당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틀말 있을까요? 이혼도 못 하겠네요 이혼도 못 하겠는 게 아니라요 말은 똘이 똘이 합시다 당신도 이혼 안 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한테 말은 신랑이 너무 싫다고 말하지만 지금 가슴속에서 나한테 지금 말은 가슴속에서는 내 신랑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 응?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해요 이 사람 밥 먹었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쵸 예 당신이 머릿속에 당신 신랑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말은 가서 집에서 막상 보면 어우 시발 당장 이혼하지 말은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나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어? 당신 신랑 못 낳고 또 있어요 절대로 안 낳아요 오히려 신랑이 도망갈까 봐 내가 불안해서 긍긍전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안해서 그런 사람이 이혼 수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이 안 놔두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고생은 내가 자체에서 고생한다 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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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신랑같이 밴댕이 없어 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조용히 넘어가려고 삐지는 게 싫어서 맨날 3살짜리 애기 비웃 맞히듯이 2살짜리 애기 울면 접목이듯이 신랑 그렇게 당신이 길들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 무속적으로는 방법 없어요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에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당신 헤어지지 않아요 저러지도 못하고 예예 당신이 그렇게 길을 드러났고 신랑이 아까 말했지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로다 어? 내가 우리 집안의 왕이로다 한번 물어봐요 집이 여섯 명이 살아요 다섯 명이 살아요 집이 여섯 명 여섯 명 그러면 애들이 네 명이란 뜻이네요 두 부부 나 똑똑하네 그러면 여섯 명 딱 다섯 명 앞에서 나 왕이다 물 갖고 와라 나 왕이다 밥 갖고 와라 나 왕이다 술 갖고 와라 그러면 식구들 다섯 명이서 다 한인이 돼서 내 신랑한테 따라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길들어 놓고 애들까지 당신이 주눅두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인상 아버지가 인상이 하루에 백 번도 더 쓸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찌푸리고 이렇게 하면 찌푸리고 이렇게 찌푸리고 애들 그때 때마다 애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한테 하났네 눈치 보고 있어요 이것을 엄마 습관으로다가 사업은 엄마가 망한 게 아니라 지가 망한 거잖아 왜 사업 망해놓고 왜 당신한테 애들한테 합불이라고 당신한테 합불인데 그렇죠 그냥 언니 어차피 이혼 못하니까 지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네요 하녀들 하녀들 하인들 신랑이 그렇게 표현을 표현을 그만 그밖에 못한다는 뜻이에요 당신 가족은 하인가 하녀가 하인가 하냐 하인 임금이 산다 보면 돼요 아 됐죠 네